일단은 첫째로 공격이 너무 느리고 둘째로 몸집이 너무 커서 패턴이 안 보여 애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이런거 그냥 따라가면 내가 손해고 아 알면서 왜그래 이런거 그냥 따라가지마 반지기를 쭉 도는구나 이쯤에서 오겠지? 그렇지 이번에도 이쪽 이쯤에서? 응 아니야 이 뱉고 아 팔좀 떼 팔 퐁 이 정도는 맞는 판정으로 해줘도 되는거 아니야? 한대만 더 어 막았는데 패 퐁 퐁 음 으휴 점포테 아우 뜨거워 퐁 퐁 퐁 퐁 퐁 퐁 퐁 안 보여 그냥 얼굴 봐야겠다 타격은 내가 어떻게든 비벼보고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앞잡 앞잡 찍 새끼야 용의 심장 레벨업 하나 할 수 있겠다 퐁 퐁 퐁 퐁